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대명에너지의 1일차 청약 마감 데이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청약한 1일차 청약건수는 17,316건이고요 삼성증권에는 7,13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4,455건이 유입이 된 건데 생각보다는 참여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독 청약 일정이기도 하고 또 뭔가 약간의 수익 구간을 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마찬가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미 균등 배정 수량이 10주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만 청약하면 균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비례 경쟁률은 한투는 21.02대1 삼성은 24.08대1로 마무리가 됐고요 1일차에는 증거금 총 537억 원가량이 유입됐습니다 단순하게 이 총 증거금 537억 원을 총 청약건수인 24,455건으로 나눠보면요 0.02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1인당 200만 원 가량을 청약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례 청약한 분들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 결과를 수익 예측 결과가 나빴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좀 청약건수는 비교적 많이 들어온 편이고요 증거금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결과로 보인다 그 정도고요 종목이 꽤 많아서 제가 표 두 장으로 나눠서 정리했거든요 2번 표를 보시면 마인즈랩, 차백진 연구소와 1일차 청약건수 그리고 증거금이 조금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일차 예상을 해보죠 굳이 이런 종목의 2일차까지 예상을 해보는 이유는 균등이든 비례까지든 참여를 어쨌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예측 결과가 나빴던 앞에 종목들의 과거 사례를 보니까요 보통 청약건수는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 2배에서 2.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2.5배까지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는 내일 4만 3천 건 정도가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5.09주 되겠습니다 삼성은 1만 8천 건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 5.21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5주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균등만 생각하는 분들은 최소 청약 수량인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일차 청약 증거금은 얼마까지 들어올 것인가 사실 이런 종목들은요 2일차 증거금을 예상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제가 보통은 청약 한도를 참고를 해서 증거금 규모를 예측해 보곤 하는데요 그거는 수익 예측 결과가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용 자금 내에서 풀청약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한도가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요 한도가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청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청약 한도가 예측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선 그래도 친구들의 2일차 증거금 규모를 보면요 참 500억 원 넘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나마 1일차 증거금 규모가 400억 원 이상이었던 툴젠, 마인즈랩, 차백신 연구소의 경우에 2일차 증거금이 1.4조, 2,039억 원, 2,290억 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툴젠은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고 기준가와 현재 가격의 괴리율이 높았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5천억 원 이상도 힘들어 보여요 근데 마인즈랩은 RBW와 일정이 붙었었고요 차백신 연구소는 지하이텍하고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겹친 종목들이 확실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덜 유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보다 보면 예상외로 자금이 조금 들어왔던 다이옵트로가 6,385억 원 지니너스가 8,120억 원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이때 지니너스는 차백신 연구소가 상장일에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한 뒤라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에너지는 과연 어떨까요? 우선 단독 청약이라는 거 고려했고요 그리고 1일차 증거금 규모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저는 넉넉하게 8천억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41.33대1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40대1 정도로 잡으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25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4,6입을 적용한다면 더 낮아지긴 하겠죠 아무튼 예측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분명히 손실의 위험도 있는 공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 외에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참여하는 분들은 수익 가능성에 베팅을 하신 걸 텐데요 만약 비례까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라면 경쟁률이 낮아서 너무 많은 수량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에 그만큼 감내해야 하는 위험 수준도 커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50만 원어치만 받아보겠다 30만 원어치만 받아보겠다 라고 어느 정도의 목표 배정 금액과 수량을 미리 정해놓고 내일 경쟁률에 맞춰서 자금을 청약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올리면 아마 수익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청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비례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달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답을 모르니까요 우선은 제가 천주 정도를 청약했다고 가정을 하고 5일치 이자와 대명에너지 청약 시 예상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750만 원으로 천주 청약 가능하거든요 750만 원에 대한 5일치 토스 이자는 약 1738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 청약 시에 균등은 5주 비례는 3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 예측치 기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총 8주 배정 금액은 12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예상 수익률이 한 2% 정도 이상만 된다고 하면 청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5일치 이자와 비교해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기는 한데 그 2%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이너스가 난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번 청약은 혹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좀 기다릴 의향이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